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하죠 우리가 간절하게 부처님께 의지하고 간절하게 관세혼보살, 관세혼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연부를 하다 보면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나와 함께하는구나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에너지, 이 수많은 불보살림의 에너지가 우리와 늘 함께하는구나 라는 걸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반드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공부할 때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고 지식으로 이해되어진 불교는 자꾸 흔들리게 된다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그 맛이 있어야 아 불보살림의 가피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라는 그 맛을 봐야 그 체험을 해야 진정한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맛을 볼까요? 어떻게 해야 그 체험을 하게 될까요? 그냥 그저 묵묵히 불보살림을 믿고 의지하고 닦아 나갈 뿐입니다 내 업장이 소멸되면 소멸되어지는 만큼 내 마음이 맑아지면 맑아지는 만큼 불보살림과 점점 가까워지고 불보살림의 에너지를 저 환한 태양 아래 그 햇살처럼 불보살림의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간절하게 염불하고 염불할 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늘 선업을 짓고 항상 이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그와 같이 닦고 닦다 보면 부처님 가피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천의 보국사라는 그런 삶 속의 작은 암자에 초청법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천, 진주 옆에 사천이라고 하잖아요 아우 멀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에 진주도 좀 여러 번 가고 했는데 아우 멀더라고요 하지만 뭐 멀더라도 우리 불자님들이 기다려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또 열차가 또 빠르지 않습니까 열차 타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또 사천의 보국사라는 도량의 초청법회를 갔다 왔는데 그날이 또 봄날이라서 그런지 그런 따스한 봄날 꽃들이 예쁘게 피어서 그런지 도량이 참 예쁘더라고요 아 참 좋다 정말 도량이 편안하고 도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법화경 독송도량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주지스님이신 노스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은 암자를 이렇게 이제 확장하고 또 그렇게 불사를 하셨고 또 그 아래에 젊으신 비구니스님께서 법화경 천일기도를 거의 세 번을 하셨대요 와 그래서 법화경 천일기도를 세 번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생생한 가피를 체험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보국사에 큰 바위 어마어마한 집채마한 바위에 관세음보살림의 모습을 조각한 마애불이 있거든요 마애불 참 그렇게 아주 조각을 잘 해놔가지고 제가 처음에 무슨 문화재인 줄 알았어요 오래된 문화재인 줄 알았는데 스님께서 아 이거 몇 년 전에 이렇게 크게 불사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땅에 쓰러져 있는 돌을 땅에 쓰러져 있는 큰 돌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에 유명하신 작가분을 초빙해서 거기다 관세음보살림의 모습을 조각하고 그 바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애불처럼 딱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라고 그 앞에서 나무 관세음보살림 하고 이렇게 기도도 제가 올렸는데 그 스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마애불 관세음보살림 마애불 조각상을 불사하는데 그것을 불사하신 화주보살이 있으시대요 시주자 화주보살림이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그 보살림이 이제 남편이 있었대요 당연히 남편이 있었겠죠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남편분께서 이렇게 좀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었대요 몸이 좀 불편하셨던 분이었는데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어가지고 남편분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대요 세상을 떠나셨으니 보살림도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아내 되시는 불자님도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이렇게 좀 보험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나마 다행이죠 또 사람이 먹고 사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험금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불자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큰 돈이 생기면 이걸 어디다 쓸까 집을 바꿀까 자동차를 바꿀까 땅을 살까 이런 욕심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관세훈 보살님 마일불 조각을 하는데 제가 시주하겠습니다 라고 그 거사님 앞으로 나온 보험금으로 그렇게 불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요새 같은 시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큰 돈을 시주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고생만 하다 죽은 우리 남편 부디 좋은 곳으로 태어나기를 극라 왕생 하옵기를 다음 생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화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감동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조각을 했는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더래요 돌이 엄청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냥 뭐 이렇게 건물 하나 올린 것 마냥 건물까지는 오버고 하여튼 몇 미터짜리 큰 돌덩어리인데 돌이 이렇게 조각하려고 이렇게 좀 다듬기는 했겠지만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 관세음보살님 모습을 정성껏 조각했지만 원래 돌 자체가 원래 돌 자체가 좀 깨진 데가 있어가지고 딱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얼굴에 왼쪽 눈 얼굴 부분에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더래요 돌 긁힌 자국 이건 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막 흉해 보이지는 않고요 조각하다 보니까 돌 상태가 자연석이기 때문에 돌 상태가 원래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정성껏 했지만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관세음보살님 왼쪽 눈가로 해서 얼굴 왼쪽 얼굴 부위에 이렇게 좀 울퉁불퉁 이렇게 긁혀있는 거칠거칠하게 그렇게 좀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시주를 하신 여성 불자님이 보살님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왜냐하면 당신 남편이 원래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왼쪽 눈에 왼쪽 눈으로 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었대요 원래 원래 얼굴에 싹 눈으로 해서 긁힌 자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의 왕생을 위해서 남편의 명복을 위해서 불쌍한 그 관세음보살님 조각상에 남편하고 똑같이 관세음보살님 얼굴 왼쪽에 이렇게 울퉁불퉁 돌이 긁힌 자국처럼 딱 나있으니까 보살님이 오히려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동받으신 거예요 아 정말 남편을 위해서 불사를 한 건데 어쩜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 그 상처 자국하고 똑같은 그런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자국이 있다고 보살님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어쨌거나 이렇게 훈훈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예부를 불사를 하고 그렇게 회양법회를 했대요 회양법회를 그렇게 이제 회양법회를 잘 마쳤는데 그 다음 날인가 해서 이 불자님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그 관세음보살님 마예불 불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인가 며칠 후인가 꿈을 꿨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걸어서 집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꿈을 꿨대요 관세음보살님이 싹 걸어서 집 안으로 당신 집에 쑥 들어오시는 꿈을 꿨어요 꿈에서 깨고 난 뒤에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보살님이 환한 모습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꾼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가 불사공덕을 지었는데 이렇게라도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당신이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어머니 며칠 전에 제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니 무슨 꿈 관세음보살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꿈을 꿨어요 보살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언제? 어떻게? 자세히 얘기해봐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말을 맞춰봤더니 그 보살님이 불자님이 꾸었던 그날에 똑같은 꿈을 아들도 똑같이 꾼 거예요 와 대박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솔직히 불보살님이 꿈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고맙고 감사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뭐 꿈에 관세음보살도 보고 지장보살도 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무엇이 놀라왔냐면 똑같은 날에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똑같은 날에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집안에 들어오시는 꿈을 꿨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그 불자님이 엄청 눈물이 많이 나셨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듣고 이야 희한하다 정말 몇백년 전에 만들어진 옛날 옛적 불교 영험담 불교설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이 그냥 부처님 꿈에 나오는 그런 꿈꾼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날에 똑같은 꿈을 관세음보살님이 집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셨다 그래서 그 불자님께서 그와 같이 원래 불심이 깊으셨지만 더 깊어진 불심으로 지금도 그 사천의 보국사에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신행 생활을 참 잘하고 계신다 라는 얘기를 우리 주지스님께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도 불심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가피가 있구나 정말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묘한 그런 불고살림의 에너지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저 부처님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닦아 나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생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울산에서 제가 초청법회를 또 했었는데요 울산에 있는 여여선언이라는 그런 아주 큰 포교당에서 또 좋으신 스님들과 함께 또 만나고 그렇게 초청법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저녁에 이제 울산에서 어느 거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연세가 한 60대 거사님이시랍니다 한 60 안팎 정도 되는 거사님이신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소나무 찐팬입니다 스님 광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인사하셔서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얼굴도 엄청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스님께서 그 거사님께서 그렇게 처음에는 지장 기도를 시작을 하셨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좀 맛을 보셨나 봐요 기도에 힘이 딱 붙어가지고 한참 열심히 기도에 몰입했을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는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참 그냥 하루 종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했을 때 1년 동안 10만 독을 하셨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1만 독이 아니라 10만 독이요? 1년 동안 10만 독을 하셨대요 그냥 하루 종일 하셨대요 그렇게 막 직장일도 하고 절에서 자원봉사도 하시면서 최대한 기도에 집중하고 집중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힘이 붙어가지고 1년에 10만 독을 하셨대요 예? 10만 독을요? 그렇게 1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10만 독을 하시는데 옛날 큰 스님들 말씀이 다 맞아요 그렇게 기도에 몰입하고 몰입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꿈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돌아가더래요 꿈에서도 꿈에서도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마음에서 막 계속 꿈에서도 다라니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거사님이 하신 말씀이 스님 스님 소나무에서 스님이 하시던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정말 진실이구나 스님께서 소나무에 했던 그 체험들을 제가 생생하게 제가 그 맛을 봤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막 온몸에 막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고 막 더러운 게 막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막 맑고 깨끗한 그런 막 꿈들을 꾸고 그러면서 세계가 세상 세계가 확 변하는 걸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대로고 세상도 그대로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차원이 딱 딱 변한 게 느껴지셨대요 그때 정말 마음에 큰 어떤 변화가 생기는 생생한 체험을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꿈에서 업장이 막 소멸하는 꿈들도 많이 꾸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바로 이 맛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그리고 정말 좀 간절히 바라던 소원도 딱 그 소원 성취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금강경 읽고 그리고 법화경 법화경 중에서도 매일 야광보살 본사품을 항상 읽고 남는 시간에는 그래도 그분이 지장기도로 첫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지장보살 연부를 많이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맛을 본 사람은 좀 뭐가 달라요 자기가 스스로 체험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늘 많은 분들께 얘기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좀 약하다 기도하되 기도하면서 평소에 복을 좀 많이 지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늘 하잖아요 기도만 나잘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도 가피가 있기는 있지만 힘이 좀 약하다 기도하면서 틈틈이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야 기도빨에 더 힘이 딱 생긴다 제가 제 스스로 체험한 게 있고 수많은 불자님들이 체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만 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틈틈이 복을 지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거사님께서도 당신이 생생하게 체험한 게 있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만 하는 거는 약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맞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늘 불자님들께 내 운명을 바꾸는 법 팔자를 바꾸는 법 내 업의 에너지를 좋게 만드는 법 늘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가 기도해라 둘째가 복을 지어라 셋째가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근데 봉사활동이 마음 닦는 데 아주 좋은 방편법이에요 왜냐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부처님 도량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 잘났다 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하면 오래 못가요 사실 봉사활동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비우려고 노력을 해야 정말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님은 그 이치를 딱 맛보신 것 같더라고요 기도해라 복을 짓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거사님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저도 아주 격렬하게 동감을 했죠 그리고 또 봉사하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복 지어라 하니까 자꾸 돈 내는 거 공양 올리고 돈 내는 걸 복 짓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복 짓는다 할 때는 물질적인 공양을 올리는 것도 복 짓는 거지만 순수하게 내 마음과 내 몸을 이용해서 좋은 쪽으로 봉사활동하는 게 그것도 복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도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에는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시는 불자님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열심히 닦는 불자님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한국 불교가 버티고 지탱하는가 보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내 복을 닦는 마음으로 내 선업을 쌓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지어가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다 라는 마음으로 그저 우리 불자들은 닦고 닦고 닦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기도하고 염불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가 업장이 두껍구나 내가 업보가 많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많구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이번 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 부처님법이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집니다 그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인과 업보가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울산에 고견사라는 작은 포교당이 있어요 거기에 지성스님 이라는 스님이 홀로 살고 계시는데 저랑 엄청 친해요 그리고 저랑 친한 분들은 다 착하시거든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말해놓고 이상하네 웃자고 한 말이고요 스님이 참 착하고 좋은 분이세요 근데 글쓰님이 이제 지금 스스로 세운 원력이 있으셔서 참불가 참불가를 작사 작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터넷 동영상 너튜브에 아미타 서곡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참불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천하의 명곡입니다 또 저는 아미타 연불 또 연불 행자 잖습니까 그래서 아미타 서곡 이라는 또 아주 멋진 곡을 또 그렇게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이 지성스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몇 년 전에 일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이 스님께서 오래전에 그 지리산 함양 지리산 함양에 화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절이 참 예뻐요 화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스님이 머무르면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앞두고 울력을 좀 하고 있었대요 그때 때마침 주지스님하고 연세가 많이 드신 노보살림 공양주보살림 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노스님이신 주지스님은 조금 이렇게 법당에서 좀 멀리 떨어진 별체에 머무르고 계셨고 뭐 연세 드신 공양주보살림 께서도 뭐 어디 당신 방에서 쉬고 계시거나 공양간에 계셨겠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때 법당에 가서 법당 처마 있죠 기와 처마 끝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작업 이렇게 작업하는 중이었는데 또 법당이 엄청 높았대요 법당이 굉장히 높아서 좀 큰 사찰은 법당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긴 사다리 있죠 사다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사다리 올라가가지고 그 처마 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유 뭐가 일이 안 풀리려니까 여러분 모든 사고가 그래요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꼭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아다리 안 맞는다 라고 하죠 아다리가 안 맞는다 뭐 그렇게 아다리 안 맞는 날이 있나봐요 멀쩡하던 사다리가 뒤로 기우뚱 하더니 뒤로 넘어갔대요 사다리가 스님이 사다리 꼭대기 사다리 꼭대기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사다리가 넘어갔대요 어 어 어 하는데 스님 말씀이 나 죽는다 싶어가지고 사다리를 양손을 딱 잡았대요 딱 잡아서 그대로 사다리가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뭐 뛰어내릴 새도 없는 거예요 사다리가 뒤로 뒤로 훌러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붙잡고 이제 뒤로 넘어가는데 그때 한창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불을 열심히 했대요 그때 한창 근데 제가 항상 기도도 습관이다 라는 말씀 자주 드리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도 습관이다 연불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습관이에요 습관 그때 한창 관음정근을 열심히 하던 때라서 그냥 사다리 잡고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데 순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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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입에서 튀어나오더래요 관세음보살 외치는데 그대로 사다리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졌으면 굉장히 높았대요 여러분 머리나 목을 다치면 이건 죽는 거고요 등짝으로 떨어져도 이건 어디 허리 하나 이거 어디 하나 이거 부러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여러분 무섭네요 뒤로 그대로 넘어가다 또 산에는 돌이 많잖아요 돌 같은데 그냥 머리 찍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몸 바꾸는 거죠 다음 생 더 좋은 몸으로 와야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입에서 따다다다다 튀어나오는데 스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스님이 거짓말할 뿐이 아니거든요 사다리가 순간 휙 하고 옆으로 옆으로 떨어지더래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다리가 넘어지는데 뒤로 넘어지는데 옆으로 휙 하고 옆으로 휙 하고 사다리가 휙 하고 뒤집혀지더래요 떨어지는 사다리가 옆으로 휙 무슨 썩룡영화도 아니고 무슨 사다리가 어떻게 옆으로 뒤집혀요 스님이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데 옆으로 휙 하고 뒤집혔대요 그래서 옆으로 꽝 하고 넘어졌대요 그나마 옆으로 꽝 하고 넘어졌는데 오 정말 아니 뭐 뒤로 넘어진 게 어떻게 옆으로 휙 사다리가 뒤집어질 수가 있냐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얼마나 다행이에요 머리나 목이나 허리짝이 그대로 그냥 땅바닥에 찍혔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행히 옆으로 떨어졌대요 옆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그랬겠죠 옆으로 떨어지면서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딱 가리면서 그대로 땅바닥으로 추락을 했대요 사다리하고 함께 뻑 했는데 스님이 항상 그 단주 이렇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주 이렇게 기도하던 이 단주가 단주가 여기 눈 옆에 관자놀이 있는데 여기 눈썹이 있는데 딱 찍혔대요 꽉 하고 찍혀버렸대요 여기 이제 막 찢어졌대요 정신은 없고 그냥 피가 철철 나더래요 피가 철철 나더래요 피가 막 뿜어져 나오더래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막 돌이 많았는데 돌이 많았대요 돌에 다 시뻘겋게 피로 물들어있더래요 피가 얼마나 막 솟구치던지 근데 이제 나중에 스님 말씀이 손으로 가리지 않고 그냥 머리가 그 위로 떨어졌으면 돌을 맞았을 거래요 딱 떨어진 부위를 보니까 자기가 항상 기도하던 그 단주 항상 기도하던 단주를 끼고 있던 이 손이 희한하게 떨어질 때 자기 머리를 딱 막아주면서 그 돌 위에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주가 딱 여기에 꽂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찢어져서 막 피가 나는데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뭐 휴대폰이 있었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스님은 저기 멀리 벨치에 계시고 공양주도 저 어디 밑에 공양간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저 관세연보살 관세연보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온몸이 그냥 다 충격 때문에 막 얼얼해서 막 피만 속구쳐서 막 피범벅이 되고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절에 다니는 거사님이 계셨는데 며칠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거사님이었는데 그날 따라 그날 따라 그분이 새 차를 사가지고 차 차를 사서 차 고사 지낸다고 우리가 흔히 막 이렇게 차를 새로 사면 차 사고 나지 말고 오래 가려고 스님들이 이렇게 요령 흔들면서 차 고사 지내주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요새는 차를 안 하죠 차 고사 지내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차 고사 지내는 거 같이 어렸을 때 따라갔다가 야 살다 살다 차에다 고사를 다 지내냐 웃기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불자들 마음에는 이렇게 새 차 샀는데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스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순수한 종교심이었겠죠 차 고사 지내려고 그날 괜히 그날 따라 절에 가고 싶더래요 거사님 말씀이 그래서 아유 새 차 샀는데 고사도 지낼 겸 절에 가자 하다가 법당에서 스님이 피본복이 돼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 스님 하면서 스님 들쳤고 새 차에다가 이제 스님 모셨는데 새 차인데 이제 차에 막 피범벅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아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이고 스님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찢어졌으면 아주 이거 심각한 위험한 상태였을 텐데 다행히 잘 피해갔습니다 찢어지긴 찢었는데 잘 피해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차 태워준 거사님은 거사 지내러 왔다가 스님 하나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공덕을 지은 거죠 비록 차 안에 새 차에 피 같은 건 묻었지만 수행 열심히 하신 스님 살리다가 묻은 피니까 그 거사님이 그 거사님이 큰 공덕을 지은 거죠 그러면서 이걸 그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그때 사다리를 짓고 뒤로 발라닥 넘어지는데 사다리가 옆으로 휙 뒤집히면서 옆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그냥 떨어졌으면 돌에 머리라도 맞았으면 정말 위급했을 텐데 딱 단주 달고 있는 단주 끼고 있는 손이 떨어지는 순간에 손이 딱 자기도 모르게 물론 자기가 살려고 복론적으로 몸을 보호한 것도 있겠지만 머리를 딱 가리면서 다행히 다행히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광우순이 누가 뭐래도 나는 관세음보살 가피 받은 거다 그때 떨어지는 그 위험하다 큰일 났다라는 순간에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 그게 관세음보살이었대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입에서 막 터져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걸 이와 같이 보호받았다 정말 나는 가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불자님들께서 위급하거나 어려운 그런 사고의 순간에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몸을 보호받은 사례와 이런 가피 이야기 체험담이 이의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은 늘 연불하고 연불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늘 마음에 부처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늘 생활 생활 속에서 속에서 늘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게 바로 엇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술술 편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신 게 다 자기 엇보대로 살아간다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선업을 지은 대로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악업을 지은 대로 다 내 복대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세상 사리에서 그래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닫고 닫고 닫아 나아갈 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저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이번 생이라도 내가 좋은 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더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그게 바로 불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